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0페이지죠 건물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건물의 분류에 대한 부분에서 또 이맘때쯤 페이지 못 찾으실까봐 30페이지라고 해드리고 용도에 따라서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건축양식에 따라 크게 한식과 양식 그 다음에 절충식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건축구조 형식에 따라서는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우리가 여기 건물의 분류상에서는요 거기 주택의 분류라고 있죠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용어상에서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출제가 여기 있는 주택이 분류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또는 주택법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죠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요 단독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요중에 여기 단독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하나만 설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다가구라고 돼 있을 때는 원룸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고시원 또는 고시텔 등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죠 공동주택에서는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다가 있고 여기도 다가 있고 여기도 다가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대학교 이름이 나오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파트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에 대한 부분은요 한계동의 바닥면적에 대한 부분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그러니까 여기만 연이죠 660평방미터를 뭐 하냐면 초과하는 거예요 얘만 초과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 이번 33회 시험에서 얘가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중만 답으로 줬었는데 처음으로 다세대 주택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660제곱미터 이하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 연립으로 우리가 취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단독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 정도는 구별하는 게 조금 필요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출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3페이지에 가면 중요 기출 문제라고 또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도 가서 보시게 되면 토지 관련 1번에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 하게 됐을 때 하나의 지본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이 그러면 획지가 아니라 필지가 되겠죠 택지지역, 농기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이 된다 지역 간의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행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지는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걸 얘기하죠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자연상태 그들의 토지는 소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답을 퍼락지 이렇게 출제를 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만 알면 구별을 통해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어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꼭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37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 특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도 별표가 되겠죠 여기는 지난 10년 사이에 매년 출제가 됐던 게 부동산 특성이고요 이 부동산 특성 안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토지의 자연 특성이 그래서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요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을 우리가 토지의 자연 특성이라고 얘기하죠 제목 옆에도 29, 30, 31, 32 이렇게 돼 있죠 이번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3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년 연속 또는 확대하게 되면 10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자연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 특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중요 특성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부동성이라는 것은요 거기 의의를 보시게 되면 토지가 점하고 있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부동성이라는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죠 움직이냐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래서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죠 동산은 우리가 점위로서 표시할 수 있어요 내가 새롭게 소유한 물건을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새로 산 시계야 새로 산 옷이야 이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내가 이번에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야 토지야 이걸 내가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류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제화 시키고 지역적으로 세분된 하위 시장으로 구분하게 한다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시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국제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소규모의 지역 시장으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3개의 구가 있다면 구별로 형성되는 시세가 다 다르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형성되는 시세가 다르면 일반 상품과 같으면 물건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부족한 걸 채워주면 되는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쪽은 수요가 많고 어느 쪽은 공급이 많은 상황이 주어져 있더라도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시장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나 임대료나 거래 관행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상의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부동산 시장은 국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나 임대료나 거래 관행이 상의하는 것이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을 무슨 활동으로 유도하냐면 임장활동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장활동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게 외부 효과라는 건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주거지 인근에 공원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되면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해서요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거지 인근에 공장 등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부의 효과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부터 도망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자체별로 상의한 규제와 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세종시라든가 몇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에 관한 규제를 다 풀어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만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만 풀어줄 수도 있고 어느 지역만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특성이 부증성이에요 부증성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요 부증성이란 일반제와 달리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라는 것은 단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강에다가 이렇게 물마귀 공사해서 흙을 메워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육지의 면적을 늘린 게 아니라 강으로 쓰던 거를 육지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물리적인 양을 늘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아무리 많이 투자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은 절대로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게 부증성이에요 그래서 파생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부동산은 일단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생산비의 법칙이라는 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은 비용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기초로 해서 가치를 결정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부증성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공간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 부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이용에 집약화를 유도를 해요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드리는 지문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죠 도심 지역과 같이 많은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간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수요가 계속 많아지는데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한된 면적에다가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늘어나는 수요가 또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간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고층화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좁은 면적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0평만 미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수요는 200, 300평만 미터의 수요가 몰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층수를 높여서 그렇죠? 그래서 토지용의 집약화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개인이 소유한 토지라 할지라도 공간을 사용하거나 할 때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6번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게 한다 이제 경제를 배우시고 이제 그때 정리하시면 되는데 부중성에 의해서 그것도 시험상에서는 자주 인용이 되는 거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선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서플라이 커브라고 해서 공급 곡선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가격을 두고요 여기가 양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의 면적이 100평방미터라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이 양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양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 용어상에서 완전 비탄력적 또는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선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이건 이제 나중에 경제에서 탄력성 이런 개념 배우시면서 또 하죠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오르든 내리든 간에 양에 대한 크기는 변화가 없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영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이 주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영속성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으로서의 토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이 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누가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필요는 못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 여기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면 빌려줄 수 있겠죠 빌려주면 대가를 받겠죠 임대료나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자본 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영속성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토지는 일반제와 달리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시간의 경과 등에 의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파생현상 중에 기본적으로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게 물리적 감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줄어들지 않으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을 할 수 없죠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소모를 전제로 달아 없어지니까 다시 지어야지 이런 개념은 건물에만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요 금이나 다이오몬드 같이 언제 어느 시점에 시장에 내다 팔아도 그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케이스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영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대의 토지간이 성립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대손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장기적인 배려를 요구한대요 이게 바탕이 또 되게 되는 것도 줄어들지 않아서 가능한 거예요 특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용도가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 용도는 바뀌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부동산을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인식이 뭐냐면 현재보다는 미래의 이용을 기초로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현재 농지지만 장차 택지로 바뀌어서 주거나 상업용지로 용도가 바뀌면 가치에 대한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을 할 때 장기적인 배려라는 것을 필요로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여기서의 장기적인 배려라고 해서 50년, 100년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가까운 장래에 그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토지의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부동산 가치에 상승했다는 소유이익도 기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줘서 또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얘가 관리가 중요한 거죠 이게 금방 소진된 애들 같으면 우리가 집에서 라면을 관리를 잘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택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자리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속성에 대한 의미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개별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여기 있는 이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초가 돼서 부동산학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 거니까 개별성에 대한 것을 보시면요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토지하고 대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대체가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죠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부동성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것은 부동성에서 파생된 특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죠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를 없더라 방향, 지세, 지형, 지질, 물리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토지는 존재할 수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생 현상을 보시게 되면 자 1번에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화 시키겠죠 그렇죠 모든 토지마다 적용되는 룰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간의 비교가 어렵고요 보편적인 이론의 도출이 어렵게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 개별성에서 나타나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은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품의 동일성을 그런데 이 상품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성립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상품의 동일성이에요 그러면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래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토지는 상품의 동일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렇게 나오죠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 시에 표준지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가 되는데 개별성이 있으니까 이 중에 누가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상품 간의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장에서 상품 간의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개별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 특성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인접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기타 특성에 우리가 분류하는데요 시험상에서는 자주 활용은 안 돼요 인접성이라는 건요 모든 토지는 물리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접성 또는 연결성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파생 현상 중에 보게 되면요 이게 서로 인접성이라는 건 주변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토지이다 보니까 인접제하고의 협동적 이용을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거면 주거하고 비사한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공장이나 아니면 유흥업소나 이런 게 들어오면 서로의 이용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협동적 이용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5번에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두 개의 토지가 그러니까 경계 문제로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럼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왜 발생하냐면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얘도 부동성에서 파생된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실전에서는 많이 활용을 안 하고요 혹시 지문까지 있으면 개별성까지 주로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의 입문특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입문특성이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뭐를 배웠냐면 토지의 자연특성을 배웠죠 근데 이 자연특성이라는 거는 지리적 위치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물리적으로 양은 늘릴 수가 없어요 이 조건을 우리가 완화 또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토지의 입문특성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자 먼저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대신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안 돼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가 새롭게 생긴 신도시 같은 경우가 원래부터 신도시가 아니죠 그 이전에는 농사를 짓거나 농촌 지역이었는데 그게 바뀌는 거죠 도시 지역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더 넓어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여기 있는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거기 41페이지에 보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인 공급을 늘려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용도를 우리가 바꿔서 선택할 때는 항상 최이요 이용 상태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최이요 이용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은 대부분 주거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이렇게 들어서 있는 게 그런 게 일종의 최이요 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최이요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용도에 최적의 용도를 찾는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창조적 이용이라는 건요 주어진 부지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창조적 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농지나 이런 것들이, 논밭이나 이런 것들이 가령 이어서 주택지나 상업지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행과 전환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어렵지만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용도의 다양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돌은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병합분할의 가능성은요 이렇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얘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준과 동시에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대규모의 농지가 있을 때 걔가 만약에 택지로 용도가 전환이 됐다고 해서 걔를 한 번에 다 분양할 수는 없죠 그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소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집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소규모로 필지별로 이렇게 택지를 분할해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오히려 평당 단가는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주택을 공급할 때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한 동으로만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대단지를 구성을 해서 공급을 할 때가 건축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절감할 수도 있겠죠 각종 편익시설도 쉽게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 병합분할의 가능성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합병으로 인한 증감가, 분할에 따른 증감가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부동산과 함께 작용해서 한정가격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간평상에 쓰는 용어인데 요즘은 한정가격이라는 표현은 우리 학교는 교과서에 감정평가에서는 잘 안 쓰죠 옛날에는 정상가격 이런 식으로 쓰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가치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나중에 간평을 하실 때 그때 추가로 용어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쭉 들으시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있고 그렇지 않는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되진 않아요 근데 일단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이 이론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경험을 해본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낙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접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강좌에 한 번에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조금씩 누적돼서 가다 보면 무난하게 시험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문특성이라는 것은요 여기 자연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인간의 노력을 기초로 해서 변화를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리적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거를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진 제약조건을 약간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원래 있던 본래의 특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가볍게 그 내용에 대해서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식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기타 인문적인 특성에서 지역성과 국토성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도 역시 이것도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국토라는 건요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성립이 돼야 되죠 영토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출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먼저 체킹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용에 대한 해설이 뒤에 또 상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가서 이제 이쪽에 주요 특성을 회차들 보시게 되면 10년 사이에 안 나온 적이 없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뒤에 넘어가셔서 49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거기 7번 문제 있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거 그런데 첫 번째가 토지형을 집약화시킨다고 돼 있죠 토지형을 집약화시키는 거는 무슨 특성이다? 부증성이죠 그러면 거기 답이 2번에 부증성 이렇게 딱 나오게끔 해줘요 간단한 문제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성격을 기초로 해서 정리만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강론에 대한 경제론에 대해서 정리하는데요 경제론에 대한 것도 초반에 여기 전해드리는 기본적인 내용 정보라도 하나씩 이해를 하시게 되면 경제도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공부할 때 포인트는 일단 경제론에서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총론 중에 부동산 특성에 대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강의 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